아 이거 진짜 엄청 멋있네 지금 이거.. 이거 해골왕이 나왔는데 봐봐 이거.. 이거 지금 첫 번째 돌친 거 같아 원래 그 동네 왕이었는데 이 새끼가 기업으로 한테 너무를 판거야? 아니 싸우다가 또 빨려가지고 바쁜놈으로 저런 펜야를 당한 거 같아 속삭아내네 코를 들어 있지 죽여버릴 거야 음.. 아군 다 뭐해? 재밌어? 응 고마워 또 멋있네 또 멋있네 또 멋있데 또는 수채를 터펴볼거야 저 분쟁에다가 폭탄 달면 뭐 할건데 아 이거 진짜 나아 응? 수채 수채죠 너무 안되잖아 형무야 나중에 내 컴퓨터도 윈도우 라이센스로 부탁해 그거? 응 만료가 됐네 왜지? 그 정품 아니었었나? 설치했던 거 같은데 아유 뭐야 호랭이 메달이 늦게 온다 아니 뭐야 호랭이 메달이 늦게 온네 호랭이 메달이 늦게 온네 그걸 몰랐네. 일단 선 먼저 주고 띄고. 안 띈다고 빼서 가면 안 돼. 위드 메보랑이네. 응.